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서문시장 왔어요 서문시장 왔는데 여기 옷맞추는 곳이에요 의상 가수분들 의상맞추는 곳인데 여기서 오지스언니랑 만나기로 했어요 김지영가수님과 오지스언니랑 오늘 합동방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후 2시 방송은 못했어요 제가 여기 대구에 오느라고 그리고 5시에 오지스언니랑 김지영가수님과 봉자바라기 같이 함께 할거에요 많이 시청좀 해주시구요 저 여기 오니 꽃이 너무 예쁜게 많아가지고 다 탐이나요 하하하하 점심식사들 하셨죠 서문시장 오니까 볼것도 많고 살것도 많고 할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밥도 못먹고 왔거든 응 밥도 못먹고 왔더니 우리 사장님께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맛있는거 주시네 오후 5시에 방송을 하고 저녁방송 9시 방송은 못해요 5시에 5시에서 7시까지 딱 2시간만 하고 저들은 또 농막에 가서 저녁 해먹고 우리 오지스언니랑 김지영가수님이랑 봉자바라기 또 모하꼬언니도 오세요 이필이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한밤 자고 놀고 이렇게 갈거에요 많이 오늘 오후 5시에 시청 많이 해주시구요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쌀쌀하다고 긴 옷을 입었더니 땀이 나요 더워 죽겠어요 짧은 팔을 하나 사입어야 될까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는거 아시죠 항상 최서연이를 예뻐해주고 또 사랑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기로 약속 아셨죠 항상 건강하시구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구요 알라뷰 웃어 죽을라 그런다 옆에서 우리 사장님이 하하하하 막 웃어요 이따가 만나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웃어 애교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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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